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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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가 엄청 많아 아 오늘 남자 게스트가 있나 네 남자 게스트 있는 것 같아요 남자 게스트 있나 보네 소민아 어 종국이 형 게스트 아니야 색깔 뭐야 색 이쁘고 입었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이 녀석아 아 넌 옷이 왜 이래 뭐 이쁜데 아 정말 이 김종국이 달라지네 패션아 왜 바지를 뒤집어 입었어 누가 아니야 아예 패션이야 아 뒤집어 입었는데 소민이도 티 뒤집어 입었어 커플로 커플 진짜 쟤도 뒤집어 입었어 뒤집어 입었어 유행인가봐요 예뻐 예뻐 이거 레이커스 LA 레이커스 하나 왜 그래 흔들지 마 우리가 보고 그림 보고 있었잖아 너는 왜 그러니 매직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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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민이가 세찬이한테 너 어저께 왜 어저께 예배 안 왔어 그랬더니 아 어저께 일이 있어서 못 갔어 그랬더니 아유 어저께 나 예뻤는데 아유 어저께 나 예뻤는데 아유 얘도 정말 우원한 가능성을 여는 아이야 얘도 야 선민이가 순간 야 이거 박수 쳤어 야 멘트가 칭찬받았어 칭찬 멘트가 기간 이런 꿀 멘트를 아 이거는 저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 맞아 아 이거 대단하다 이 형사님 어때요 이거 멘트 진짜 이 형사 이 형사님 어때요 이거 멘트 진짜 이 형사 이 형사님 어때요 이거 멘트 진짜 이 형사 쇼파가 그냥 쇼파야 다 하려면 돼 쇼파야 우리 쇼파인데 어 뭐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뭐야 저 저기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갑자기 뭐야 야 너 오늘 그냥 친구라며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하는 거야 아 뭐야 아 뭐하는 거야 귀여워서 누구야 누구예요 정성희 야 야 장난 귀여워 아 고릴라 너무 귀여워 아 갑자기 뭐야 봄누 엄청 귀여워 봄누 엄청 귀여워 봄누 야 봄누 야 봄누 야 봄누 야 봄누 야 봄누 형사 됐다 형이 맞출게 와 진짜 귀여워 귀엽다 이거 오케이 파트너 결정전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로 남자 멤버가 한 명씩 뒤돌아 있는 회전 의자에 착서 짝이 되고픈 이상형을 얘기하시면 되고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해당 안 돼도 그냥 나고 싶다 하면 나가서 해당 남자 멤버와 커플매칭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상형에게 인형을 건네면 나 일단 나한테 약간 나한테 티를 내는 사람한테 가겠어 남자분이 여기고 여자분들이 저기 아 이거 예전에 그거 하는 건가 천생연분 천생연분처럼 아니 근데 사실 빨리 가야 이유가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래 아니 이거 그냥 우리 저기 게임하는 거니까 그럼 좋다 난 이게 좋아요 하루 게임하는 거 내가 세찬이부터 해 어 네 너한테 야 넌 여기 껴있어서 그나마 좀 인정받는 줄 알아 아 그렇죠 아 우수하다 우수하다 어 좋다 자 세찬 씨 저는요 뭐 소소하게 그냥 윙크가 좀 이쁘신 분이 왔으면 좋겠어 윙크 왜요? 윙크를 저한테 좀 야 시작하면 나와라 시작합니다 야야야야 윙크가 좀 이쁘신 분이 왔으면 좋겠어 윙크 왜요? 윙크를 저한테 좀 야 시작하면 나와라 시작합니다 야야야 자감봐 자감봐 잠시만요 나오신 분들 중에 좀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 색깔 옷 색깔 기억하시는 분 헤어스타일은 어떤 거에요? 헤어스타일은?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저는 단발머리 여성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단발을? 단발머리 여성분이 나왔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단발머리 몇 분 계신가요? 네 갑자기 세찬 씨 얘기 때문에 단발인데 묶은 사람 어때? 단발인데 묶은 사람? 아니요 묶으면 안 돼요 묶으면 안 돼? 일단 이 정도까지 단발머리 단발이지 단발 되게 많은데?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보실 하나 둘 셋 셋 너무 좋아한다 야 진짜 너 장난이야 뭐야 야 나도 헷갈려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결정을 하세요 아 안 줘도 되는 거에요?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결정을 하세요 아 안 줘도 되는 거에요?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얘기를 했어요 윙크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윙크를 한 번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 너도 좋아하잖아 야 그래 너 마음 있잖아 윙크 마음 있으면서 자 하나 너 얼굴 왜 빨개지잖아? 야 니 심장이 시킨 대로 한다며 야 니 심장이 시킨 대로 한다며 심장의 나침반이 누구라도 향했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내 심장이 안 들어간다 셋 내 심장이 안 들어갑니다 우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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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아예 재미없지? 이러는 거 야 재미없지 안 해도 뭐라고 해 아니야 소민아 윙크 이뻤어 괜찮았어 근데 이거 얘네들이 뭐야 아니야 밀당하는 거냐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어떤 사이즈 진짜 아니 그게 아니야 나 장난치면 이렇게 진지하게 도버리면 어떡하냐 너 여기서 되게 웃음을 알아 주는 순간 사랑 고백 받는 줄 알았다 야 내 심장이 안 들어갑니다 우와 뭐야 이래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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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둘이 짝꿍이야? 짝꿍이죠 아 짝꿍 된 거잖아요 된 거야? 이거 뭐 하는지 몰라요? 알어 알어 형 지금 여기 어딘지 알아요? 형 여기 어딘지 알아요? 형 여기 어딘지 알아요? 예전에 호동이 형 천생연분인 줄 알았네 진짜 맞아 그때 진짜 산생연분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그런 그 있어요 있어요 커플 프로그램을 하면 사실 프로그램 외쪽으로도 이렇게 만나고 맞아 아 뭐야 갑자기? 왜 왜 나요? 없어요? 예? 제가 올해부터 삼재래요 아니 선생님 제가 올해부터 삼재래요 그렇죠 올해부터 삼재고 1월에 무조건 말 말 야 미리 얘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기다려 가만히 있어 1월에 가만히 있어 1월에 무조건 뭐 안전 잘 지키고 사고 조심하고 2월 4일부터 좀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쟤 나 언제 그걸 들었지? 쟤 교회 다니지 않아? 오늘 괜찮나요? 네 일단 그 전소미님은 봄에 태어난 보석이에요 봄에 태어난 보석이에요 봄에 태어난 보석이에요 금의 기운인데 좋아 느낌과 영감이 발달했지만 망상이 많고 느낌과 영감이 발달했지만 망상이 많고 망상 와 대박 망상 정확하다 정확하다 정확하시다 어째 배우지? 물건이건 사람이건 집착이 좀 강한 편이에요 집착이 좀 강한 편이에요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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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올해 2020년 경자년은 남편 자리에 합이 들어오면서 천생연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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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0년에 꿈을 잃은다 드디어 우와 진짜요? 네 그래서 귀인이 돕는 그런 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돕는데 귀인이 돕다고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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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뭐야 야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너무 좋아 흥분해서 너무 좋아 아니 그럼 언제쯤 몇 월쯤에 만날 가능성 일단 올해 2월 4일 입춘이 좀 지나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이대나 뭐 이런 건 알 수 없을까요 네 일단 남편 자리를 보게 되면 연아와 동갑하고 연이 없고 연아와 동갑하고 연이 없고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연이 있습니다 오우 실망한다 동갑인데 아 세찬이랑 연이 없고 연이 없고 연이 없고 진짜 탈락인가? 오우 좋아한다 오우 너 손해하잖아 너 괜찮은 척 하지마 여기 계신 멤버분 중에서도 합이 굉장히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디서 보여요? 그분은 그분은 양세찬이신데요 오우 동갑이 없다고 동갑이에요 동갑 동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궁합은 엿같은 궁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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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표현이 일반적으로 안 좋은 궁합 엿처럼 끈끈하게 붙는 궁합 한 번 붙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야 한 번 붙으면 못 떨어진다는 약간 그쵸? 네 엿처럼 붙어서 한 번 인연이 맺어지면 끊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면 이혼이 안 되고 아 이혼이 안 되고? 왜냐하면 내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지 더군다나 양세찬씨 같은 경우는 뭔가 뭘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해주려고 하는 애처가적인 기술 해주려고 하는 애처가적인 기술 해주려고 하는 애처가적인 기술 여기 후보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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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꽉 맞았네 이건 언제 해도 재밌어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태생적으로 좀 딸리고 부족해서 충분한 만족을 주기가 어렵고 맞아요 못 미쳐요 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고기를 같이 먹는데 고기를 계속 익은 거를 제 앞에 딱 갖다 놔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감동했어요 고기 익은 거 좋아하니까 네가 한 애에 뿌리고 다니네 이 자식아 감사합니다 아 전소발이 아 좋은 거네 자 봐봐요 보여 두께 보여 두께 자 봐봐요 보여 두께 보여 두께 보여 두께 기다려 많이 했네 그 친구 엄청 짧은데 지금 보여 두께 보여 두께 보여 두께 잘 봐 아 귀엽다 보여 두께 귀엽지 보여 두께 beggar 시작 시 시작 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할머니 만나 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할머니 만나 어 집으로 집으로 아 잠깐만잠 φ dot 4 올라가서 할머니를 만나 집으로 하늘을 올라가는 거는요? 올라가서 할머니를 만나 집으로 집으로 짜분 though 가만히있어 짜분 Fall 가만히있어 밥릉 얘기하지마 .." 아 얘기 안해 거꾸로 얘기하지 마 왜 이렇게 얘기... 아니 왜 이렇게 할머니를 누가 만나 할머니를? 지불어밖에 없지 지불어밖에 없네 정답은? 지불어! 정답! 문제 잘 냈어 문제 잘 냈어 나 문제 잘 냈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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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잘했다 야 니 여칭 나갔다 니 여칭이래 미치겠다 갑니다 준비 시작 와 어렵다 와 너무 무서워 인형이 와 너무 무서워 인형이 오케이 사탈의 인형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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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섣불리 얘기하지 말라고 아 진짜 아 정우 형 기와를 잘 가 날리려고 그래 이 형은 상의를 해 상의를 감독의 상의를 그냥 평소에 주의가 인형이 산만해서 이 형 성적표에 100% 12년 동안 주의가 상관하며 너 어떻게 알았냐? 상의를 하면 좋잖아 인형 얘기했으면 안 되니까 그거야 에나벨 정답은 에나벨 정답은 에나벨 아 센스 잘 맞힌다 종국아 너 가라 형 보여줘 보여줘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잘하는게 아니고 잘 돼 침착이 맞추란 얘기지 침착이 할게요 형 해볼게요